여러분 어떻게 비 너무 많이 오는데 괜찮아요? 네!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, 창모씨 또 멋진 노래 들려주시고 가셨는데 저는 이어서 또 제 앨범, 이번 앨범 수록곡들을 노래 불러드리려고 하거든요. 다음 곡은 4번 트랙에 있는 쩔쩔매조라는 트랙이에요. 네, 그 트랙은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사실 되게 저는 음악하고 약간 좀 독특하게 저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좀 평범한 여자처럼 사랑을 하고 싶거든요.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그래서 그 내면에 그런 저의 바람이 있는 저는 이런 사랑을 받고 싶네요 하고 만든 노래예요. 잘 들어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